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트리아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연락이 엄청 많이 오세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외국에서도 연락 많이 오시고 책임감을 많이 가지게 되네요. 74번 제코코를 한번 깔게요. 요즘 이전하는 것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정신이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찍어 놓고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번엔 뭐 올라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미리 미리 찍어 놓으려고요. 스퀘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더. 74번이 계속 품절이었어요. 근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가능하세요. 저희한테 주문하시면 돼요. 이거 보시고 다른 데서 주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고 저희한테 물어보기만 하시고 그런 얌체같은 건 하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블러브에 있는 초록색을 이용해가지고 이쪽 양을 많이 올리세요. 이렇게 저는 샵을 오래 해서 그런지 번거롭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손님들도 빠르게 하는 거를 되게 많이 선호하시고 그러고 저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진행을 해야 사실 다음 손님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아트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손님들도 그렇게 많이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일단 오래 걸리는 손님은 사실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 오래 걸리는 게 예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 본관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펴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대충 펴주기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나중에 모양이 다 나올 거예요. 허니 서클을 올릴게요. 허니 서클을 퓨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색깔 허니 서클이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약간 파란빛도 있고 이렇게 하늘빛도 있고 여기가 좀 틀리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아무래도 지금 이 올럭 아이 자체가 고정력이 있다 보니까 안 퍼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고 쑤셔도 불관해요. 여기에다가 폴리니뉴 네모짜리 전 얘가 참 예쁘더라고요. 네모 아이를 꺼내서 두 갠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감히 내버려 두세요. 얘를 한다고 하다가 더 시간이 오래가요. 하나씩 뗀다고 하다가 많으면 많은대로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실크만 이 색깔 이 색깔을 써볼까요? 실크만 두 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실크 안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베이직 실을 열어서 얘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릴게요. 손님이면 손을 좀 올려달라고 하세요. 조금만 묻히고 핀셋으로 베이직 실을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되세요. 그러면 너무 덩어리지니까 덩어리지지 않게 조금만 해도 고정되거든요. 계속 잡아당기고 그런 다음에 자르고 자르고 조금만 묻혀도 돼요. 조금만 해도 고정이 될 만한 거는 다 돼요. 조금만 해도 고정이 될 만한 거는 되게 대충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모양 다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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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그냥 처음에 도입이니까 너무 신경 써서 하실 필요 없어요. 산로목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효과 대비 좀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사실상 진짜 큰 거잖아요. 이거 여기 골드가 있네? 얘를 떼고요. 골드 부분을 쓸게요. 여기가 골드랑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뻐서 잘랐는데 빨간색만 달고 있어요. 여기 골드 있는데 여기 색깔 써서 너무 세게 잡아 당기면 톡하고 꺼질 수 있다.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 보라색 있죠? 이 아이를 풀어서 손으로 이렇게 한 번 만지세요. 그러면 얘가 좀 펴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런 게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뭔가 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손님한테 시술할 때는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상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한 줄만 더 여기 약간 한 줄 들어가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묻히고 엄청 쉽죠?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얘를 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발라서 약간 더 힘을 받도록 만들고 큐어하고 이런 다음에 클리퍼 준비하시고요. 클리퍼로 클리퍼로 한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쟤를 먹어놓으니까 소리가 다르죠? 약간 딱딱한 소리 나죠? 그리고 실이 이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작은 부분에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이것 때문에 뜨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트리에 이제 이렇게 한번 조금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간 편편하게 해주고 나서 은색으로 은색 통젤 저희 95번 실버 이용해가지고요.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 화면에서 안 보였다. 잠시만요. 다시 마시고 그리고 동글동글 브러쉬 동글동글 브러쉬 끝에 이렇게 마세요.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양을 얹듯이 동글동글 이렇게 올려주세요. 조금 우리 그 볼 있잖아요 그거 같이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울럭 1번 아 울럭 10번 10번 레드 가지고 콩콩콩 이렇게 찍어주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그런 다음에 큐어요 그런 다음에 필수 굿을 이용해서 오버레일을 할 거예요 통젤이 있네요 통젤을 쓸게요 전 통젤이 편하더라고요 그래플랜 14호 이용해서요 오버레일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안에가 다 보이죠 그쵸 근데 뭔가 되게 정신없어 보이잖아요 얘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제거는 화면을 좀 키울게요 화면 카메라에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버레일이랑 이런 레이어드 컬러 바르는 방법 사실 이런 건 샵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영상을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세미나를 꼭 한번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매끄럽게 만들어주고요 선물상자 같네요 자 요렇게 해주고 큐어할게요 큐어 후에 탑재를 바를게요 자 요 상태에서 그 탑재를 바르고요 자 근데 지금 노나이프탑이거든요 노나이프탑 위에다가 그 미경화 안 남잖아요 거기다가 스무디를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잘 벗겨져요 그러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하시고요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스톤 나는 방법까지는 알려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 별 스톤 얘를 여기다가 달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다는 게 얘의 이제 장식품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흰색 줄을 좀 긋고 나서 살짝 달아보겠습니다 아시죠 포니는 안 닦아내도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조금 덜 그리듯 그리듯 안에서 바깥 주룩으로 빼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두 눈 동그라미 두 눈 동그라미 이럴 때 말이 없죠 분명히 숨죽이고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 메리 크리스마스를 정다던지 음 여기다가 조금 별을 달까요 별이 그러면 좀 가릴 것 같긴 한데 적어보겠습니다 숏라이너로 적으면 더 잘 적힐 것 같긴 한데 묻힌 김에 그냥 이걸로 적을게요 왜 건드릴 줄 알았어 멈춘게 여러분 왜 건드릴까 견뎌 점 amazing 손 손 손 손 손 손 손 보이시죠? 열심히 적었는데 화면에 안 담기면 크리..맞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 크리스마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만 하고 그냥 글씨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니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톤을 올려도 되고 짠! 피큐어를 하고요 여기에 스톤을 올린 것도 보여드릴게요 스톤을 올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스톤을 올려서 완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실크의 안을 이용한 아트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되게 특이하고 이쁘죠?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이 표지 저희 모르는 거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많이 많이 연락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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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